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은 3일에 한 번씩 헬스장에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 가는 건 너무 싫지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엄청 멋있는 분을 보기 위해서랍니다. 오늘 그분이 5일에 한 번씩 헬스장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저는 언제쯤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3일에 한 번씩 헬스장에 가니까 3, 6, 9, 12, 15, 18, 21, 24, 27, 30 그분은 5일에 한 번씩 오니까 5, 10, 15, 20, 25, 30 하나씩 헤아려주니 그분을 15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주기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다른 두 자연수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3의 배수, 5의 배수들을 나열해서 공통된 배수들을 찾아보면 15, 30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수를 공배수라고 합니다. 공배수는 공약수와 달리 무수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공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배수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수는 원래의 수의 1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곱해가기 때문에 원래의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과 5의 배수들을 다시 한 번 볼게요. 3은 3 곱하기 1, 6은 3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 12는 3 곱하기 4이기 때문에 3의 배수들은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5의 배수들을 보면 5는 5 곱하기 1, 10은 5 곱하기 2, 15는 5 곱하기 3, 20은 5 곱하기 4이기 때문에 5의 배수들은 5를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과 5의 공배수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기 때문에 3과 5를 모두 인수로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를 이루는 소인수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배수들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주면 나머지 공배수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과 5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15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1배, 2배 해주는 식으로 3과 5의 공배수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4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24와 60의 공배수는 24와 60을 모두 포함하는 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곱해서 24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24와 60을 곱한 1440은 공배수는 맞지만 최소 공배수는 아닙니다. 최소 공배수가 아닌 이유를 소인수분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두 수의 소인수를 비교해보니 공통인 소인수 2 2개와 3 1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인 소인수를 중복해서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곱하는 일이 없도록 공통인 부분 2 2개와 3 1개에 24에 남아있는 부분 2 1개와 60에 남아있는 부분 5 1개를 곱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120이 바로 24와 60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거듭제곱 형태로 고쳐주면 24는 2 3개 3 1개이기 때문에 2의 3제곱 곱하기 3이고 60은 2 2개 3 1개 5 1개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거듭제곱골로 표시된 곱셈식에서도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24에는 2가 3개 60에는 2가 2개 있습니다. 두 수를 모두 포함하려면 2가 3개 필요합니다. 24에는 3이 1개 60에도 3이 1개 있으니 3 1개가 필요하고 60에 5가 아직 남아있으니 5까지 곱해주고 나면 최소 공배수는 2 3개 3 1개 5를 곱한 120입니다. 정리하면 공배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공통인 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고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24와 60의 최소 공배수는 120입니다. 여기서 120의 배수인 120, 240, 360들이 24와 60의 공배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1번 12와 4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먼저 12와 40을 소인수 분해하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죠? 여기서 공통인 소인수 2가 12에는 2개, 40에는 3개 있습니다. 두 수를 모두 포함하려면 2가 3개 필요하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 3과 5를 모두 곱해주고 나면 12와 40의 최소 공배수는 120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먼저 30과 41을 쓴 다음 두 수의 공통인 인수 2로 나눠주고 그럼 15와 21이 남습니다. 이번엔 공통인 인수 3으로 나눠주면 5와 7이 남습니다. 더 이상 5와 7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이렇게 두 수가 서로 소일 때 멈춰주고 두 수를 나누었던 공통의 약수 2와 3 두 수, 마지막 두 수 5와 7을 곱해주고 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210이 바로 30과 42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21일 때 300 이하에서 두 수의 공배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는 문제 참고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두 자연수의 공배수라는 사실을 이용한다면 두 자연수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공배수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21이기 때문에 두 수의 공배수는 21의 배수입니다. 21의 배수를 나열하면 21, 42, 63과 같은 수가 있습니다. 315는 300을 넘어서는 수이기 때문에 지워주고 그 이하의 수들을 모두 세워주면 총 14개입니다. 21의 배수들을 하나하나 곱하기 힘들었죠. 21의 배수 중 300 이하의 자연수를 세워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0을 21로 나눠주면 그 몫이 바로 21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공배수는 두 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공통된 배수이고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입니다. 참고로 자연수들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수와 유리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